저희가 뭐 그 유명한 탐정들인데요.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 정도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. 해결됐네요. 와! 점수를 너무 떨렀네? 재미있네요. 탐정 놀이 이렇게 하는 게. 탐정 놀이라든지. 머리가 안 되면 몸이 움직이는 게 빨라. 이런 거 처음만 살면서. 조금만 힘을 줘. 방 켰어? 이 방 그 소리가 싹. 진짜 방 거야? 너 탐정이야?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어느 쪽으로 가기. 야 거울 보기 싫어. 잘못됐습니다. 잠재 믿자. 누군가의 손에 욕심이 달려있다는 게 말이야. 날 그런 이유가 뭐야? 누가 시킨 거야? 탐정단 사람들 얼마나 믿어요? 무슨 뭐 리스트가 있다고 그러던데. 잠재력 문제 잘했어요. 어머 어머 어머. 오빠! 모든 게 다 어떤 큰 조직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법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. 살려줘! 살려줘! 둘이 한 패라고요? 죽어 마땅한 사람들의 지옥이 될 거예요. 맞죠? 다른 거예요. 왜요? 어? 아니 도대체는 누구인 거야? 재밌어요. 너에게 한 패지. 우리끼리 이르면 안 되죠? 공부하지 않아요? 우리가 누군지. 왜 탐정단 주변에 뵙던지. 우리가 누군지. 왜 탐정단 주변에 뵙던지.